이름 직업 직급 업무 출근 퇴근 점심시간 근무시간 회의 발표 동료 상사 신입사원 회식 일 deadline 마감 company 회사 secretary 비서 비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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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ation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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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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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ing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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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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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보고 promotion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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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ary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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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대 월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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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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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get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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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ing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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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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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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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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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act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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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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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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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 call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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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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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ance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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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타임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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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missal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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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irement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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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치 퇴치 계약서 Hello. 안녕하세요. Did you have a good weekend? 주말 잘 보냈어요? I'm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제니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출근은 몇 시예요? 출근은 몇 시예요? 퇴근은 몇 시예요? 점심시간은 언제예요? 점심시간은 언제예요? 10시에 회의가 있어요. 10시에 회의가 있어요. 회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회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회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This person is my colleague. 이 사람은 제 동료예요. 이 사람은 제 동료예요. 이 사람은 제 동료예요. He is my senior. 이분은 제 상사예요. 이분은 제 상사예요. 이분은 제 상사예요. I am a new employee. 저는 신입사원이에요. 저는 신입사원이에요. 저는 신입사원이에요. There is a company dinner today. 오늘 회식 있어요. 오늘 회식 있어요. 오늘 회식 있어요. I don't want to work.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When is the deadline? 마감은 언제예요? Where is the company? 회사는 어디예요? 회사는 어디예요? 회사는 어디예요? I am a secretary. 저는 비서예요. 저는 비서예요. 저는 비서예요. There is not much information. 정보가 많이 없어요. 정보가 많이 없어요. 정보가 많이 없어요. Please prepare for the meeting. 회의 준비해 주세요. 회의 준비해 주세요. 회의 준비해 주세요. I need to do research. 자료 조사해야 해요. 자료 조사해야 해요. 자료 조사해야 해요. I couldn't print. 인쇄 못했어요. 인쇄 못했어요. 인쇄 못했어요. Please make some copies. 복사 좀 해 주세요. 복사 좀 해 주세요. 복사 좀 해 주세요. Please report by one o'clock. 1시까지 보고해 주세요. 1시까지 보고해 주세요. 1시까지 보고해 주세요. I got promoted today. 오늘 승진했어요. 오늘 승진했어요. 오늘 승진했어요. 저희는 월급을 받아요. 저희는 월급을 받아요. 저희는 월급을 받아요. I am happy on payday. 월급날에는 행복해요. 월급날에는 행복해요. 월급날에는 행복해요. 지금 최저임금은 10달러예요. 지금 최저임금은 10달러예요. The budget is insufficient. 예산이 모자라요. 예산이 모자라요. 예산이 모자라요. Accounting is important. 회계는 중요해요. 회계는 중요해요. 회계는 중요해요. 5개의 부서가 있어요. 5개의 부서가 있어요. I work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일해요. I need to contact the client. 거래처에 연락해야 해요. 거래처에 연락해야 해요. 거래처에 연락해야 해요. The contract has expired. 계약이 만료됐어요. 계약이 만료됐어요. 계약이 만료됐어요. Please approve this. 승인 부탁드려요. 승인 부탁드려요. 승인 부탁드려요. Please correct the error. 오류 좀 수정해 주세요. 오류 좀 수정해 주세요. 오류 좀 수정해 주세요. Please call me.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I am in the middle of a consultation. 상담하는 중이에요. 상담하는 중이에요. 상담하는 중이에요. I will guide you tomorrow. 내일 안내 드릴게요. 내일 안내 드릴게요. 내일 안내 드릴게요. Working overtime is hard. 야근은 힘들어요. 야근은 힘들어요. 야근은 힘들어요. I have 10 days of annual leave. 연차가 10일 있어요. 연차가 10일 있어요. 연차가 10일 있어요. I am going to take sick leave today. 오늘 병가를 낼 거예요. 오늘 병가를 낼 거예요. 오늘 병가를 낼 거예요. I am retiring next year. 내년에 퇴직이에요. 내년에 퇴직이에요. 내년에 퇴직이에요. I want to go on vacation. 휴가 가고 싶어요. 휴가 가고 싶어요. 휴가 가고 싶어요. I am going on vacation next month. 다음 달에 휴가 갈 거예요. 다음 달에 휴가 갈 거예요. 다음 달에 휴가 갈 거예요. How many days are you going on vacation? 며칠 동안 휴가 가요. 며칠 동안 휴가 가요. 며칠 동안 휴가 가요. When is the time off? 휴직은 언제예요? 휴직은 언제예요? 휴직은 언제예요? 내일 면접이 있어요. 내일 면접이 있어요. 내일 면접이 있어요. I received the contract. 계약서를 받았어요. 계약서를 받았어요. 계약서를 받았어요. 제가 안 yat을 너무 쓴 거예요. keeping it up. 요 automatically. everybody else. Iripi and Iwifars. Ward knows. I Greer's Wedding Pearl.